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외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꿈에 헤어졌는데 꿈에 전남친 젖녀친이 계속 나온다 왜 나오는 건가요? 라는 질문이 많이 있어서 이게 진짜 왜 나오는 건지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셔서? 그러면 이게 보고 싶어서 꿈에 나오는 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 그 상대방이 꿈에 나오면 그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보러 꿈에 오는 거다 이런 말이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내 꿈에 나오는 거다 하는 건데 뭐가 맞는 거예요? 둘 다 안 맞죠 우리가 그래요 금방 내가 장난한다고 보고 싶어서? 생각나서? 이랬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그 남자친구랑 헤어짐에 어떤 불안한 감이 있을 때 그런 꿈들을 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 아니면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바람 피워서 만약에 헤어진 경우면 이 남자가 바람 피우나 하고 의심은 한번 해봐도 돼요 이 여자가 바람 피우나 하고 의심을 한번 해봐도 되고 근데 이 남자가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어쩔 수 없이 막 눈물을 막 머금고 막 사랑하니까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이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또 그 남자가 꿈에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로 이 남자가 자기를 못 잊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신도 분 중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자꾸 꿈에서 전 남친이 아니고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전 남자친구가 자꾸 꿈에 나타난대요 근데 그 옷 색깔이 너무 생각이 난대요 얼굴보다도 그래서 깨를 꼬아봤더니 이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도 청춘형 가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남자 굿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 남자 장가를 보내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갔으니 이제는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도 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너 남자친구 옛날에 죽었던 남자친구 있지 야 그거 풀어라 그 애가 네 청춘형과 대해서 야 네 그거에 대해서 쫓아다닌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 어떤 결과다 이런 결과다 저런 결과다 이런 결과는 없어요 근데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를 꿈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정말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 남자가 정말로 한이 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홈백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내 홈백은 자꾸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과 비교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쯤 너무 꿈에 너무 자주 나타난다 한두 번이라고 너무 자주 나타나 그럴 때는 조금 상담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헤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잘 만나고 정말 잘 만나는 관계인데 꿈에서는 계속 헤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? 어우 너무 좋은 꿈이죠 그거 아 그래요? 네 이게 우리가 부부간의 이혼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혼수가 아니라 꿈에서 맨날 여자가 바람피우는 꿈 남자가 바람피우는 꿈 엄마 이런 걸 엄청 많이 꿔요 그건 합이 들어오는 꿈이에요 인연 이 남자하고 이 여자가 바람피워 그런 거는 내가 진짜 꿈에서 진짜 해놓고도 쉽고 하잖아요 그죠? 근데 그게요 합이에요 우리가 이혼 서류 쓰는 거 있죠? 이거는 안 좋지만 서류에 도장 찍고 이런 거는 안 좋지만 뭔가를 이혼하고 싸워서 법정 앞에까지 가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 꿈이에요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 사인을 한다 그거는 따로 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꿈 해몽에서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whe suppressed 이 Latvia 좋아 네 여러분 우리